한글자막 by 박진희 아라농촌마을 재생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은 크게 아라농촌마을 재생사업과 하만군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구분한다. 아라농촌마을 재생사업은 행정 및 자연 마을을 선정해 마을 만들기 사업비 700만 원을 지원하고 완료 후 우수마을 육개소를 선정해 하만군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즉, 아라농촌마을 재생사업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첫걸음인 셉니다. 아라농촌마을 재생사업은 주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의 특성에 맞는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해 우리 마을의 보유한 색을 가지고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2013년 8개 마을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204개 마을이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2022년에는 7개 읍면, 17개 마을이 선정됐으며 우수마을로 선정된 11개 마을에 추가로 사업을 더 진행했다. 2023년에는 12개 마을에 사업비를 지원해 하만군은 6개의 우수마을을 선정해 시상했다. 우수마을은 쓰레기 불법 투기로 방치됐던 마을 주변과 도로변의 화단을 만들어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입구에 토우 설치, 꽃길 조성 등 마을의 특색을 살리는 데 힘썼다. 특히 마을 주민 스스로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 조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적 마을 만들기 사업 하만군 마을 만들기 사업은 상향식으로 추진해 자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업은 자율개발 부분과 종합개발 부분으로 구분한다. 아라농촌 마을 재생사업 우수마을은 자율개발 부분에 신청이 가능하고 자율개발 부분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면 종합개발 부분에서 사업비를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다. 사업은 마을의 역량에 맞추어 단계별로 시행한다.